지난 13일 청폭유스호스텔에서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202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개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과 화합, 장애인 돌봄과 보호자 휴식을 동시에 지원하는 이원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제천 소재 청폭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관외 행사에서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이 참가한 가운데 장애인들과 비빔밥 만들기, 명랑동행운동회가 진행됐으며 관내 행사에서는 장애인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조교, 한방차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구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자리잡고 가족들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는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